오가피 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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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오가피야? 이게 몸에 좋겠네 싸더라고 오가피 나물도 먹는구나 오가피 나물도 맛있어? 지금 오가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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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두릅처럼 나무에서 꺾고 배 좀 조금 누르게 한번 팔로 끓여 이렇게 좀 끓일 때 꺼? 응 이거 씻어서 묻혀야지 이렇게 씻어서 물을 빼 응 여기다 볶아야지 물기를 짜서 조금 약간 짜 물이 너무 많이 넣어 물기는 좀 있게 간장으로 이제 묻혀야 돼 조선간장 아 이거 너무 맛나 없잖아 이거 여기다 부셔 마늘 파 파 썰은 거 그렇게 묻혀주는구나 볶기 전에 고명길 빨간 고추 빨간 고추 좀 몇 개 넣고 이제 볶아줘 들기름으로? 응 들기름 이걸로 볶을 테니까 이제 마무리에 거슥치면 돼 참기름 들기름으로 볶다가 마무리에 참기름 그래야 색깔이 이쁘다 오각피는 처음 먹어보는데 응 그러니까 샀지 이 오각피가 만병통치약이래 약재라 그러더라고 약재 한골에서 가져온 사람들이 있어 시골에서 시골에서 엄마는 이거 먹어봤어? 먹어봤지 아 옛날에 응 간이 맞아? 간이 조금 조금 싱거웠어 아까 그거 다쳤어 맛이 뭐 어떻게 비스러워하니 쌉쓰러워네 쌉싸름한 게 몸엔 좋대 참기름 참기름 응 깨 역시 깨를 많이 넣는군 깨를 좀 넣어야지 나물에는 맛있지 야 두부 지져야지 됐어 이제 됐지 오각피 순나물 1년에 한 번 나와 그것도 맛있겠다 수고하니 초코넛 계란 계란 carnival 계란 하루 단묵 괜찮은 면로 딱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김수송찬이네 하하 형 초밥 인사람놨 이거 먹어봐 이거부터 먹어봐야지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은데 맛있네 맛있네 상당히 쓰네 짭스러우면 맛있네 생각보다 많이 쓴데 된장에도 되겠어 이건 조선부추 뭔가 좀 굵다 짤막짤막 이거 아주 짭스러워 양념 근데 입맛은 살려주네 맛있네 여자들이 겨울에 들어올 땐 사먹는 것보다 훨씬 덜 들어 이거 7,000원 주고 사고 이거 3,000원 주고 이거 2,000원 주고 사고 2,000원 주고 사고 할 줄 알아야 하지 하루 종일 걸리지 간불러가 하루 가볼까 나는 딱 어느 정도 간을 치면 된다는 거 한 번만 딱 보면 대략 맞춰부러야 돼 이거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